기업의 중요 문서와 소중한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보안과 중요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문서재단기. 수많은 문서재단기 중 용도에 맞는 제품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현대오피스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재단기의 종류에는 한 번에 새단하는 양에 따라 소형 개인용, 중형 사무실용, 중대형 사무실용, 자동급지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소형 개인용 새단기는 한 번에 5회에서 10매 이하의 서류를 새단합니다. 파지암은 보통 20리터 이하의 크기이며 하루 권장량은 300매 이내 정도입니다. 아담한 크기로 가정이나 개인, 임직원용으로 5명 이하의 소형 사무실에 추천합니다. 현대오피스의 페이퍼프렌드 문서재단기는 소형 세단기라도 대부분 CD나 카드 세단이 가능합니다. 중형 사무실용 세단기는 한 번에 10매 이하의 서류와 CD카드 세단이 가능한 제품이 많습니다. 파지암은 보통 30미터 이하로 넓은 편이며 하루 세단 권장량은 1000매 이하입니다. 소음이 적어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며 책상 옆에 두고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10명 이하의 사무실이나 부서에서 사용합니다. 중대형 사무실용 세단기는 한 번에 15매 이하의 서류를 세단하며 CD와 카드도 세단할 수 있습니다. 파지암은 보통 40미터 이하로 넓은 편이고 하루 권장량은 1500매 내외입니다. 파지가 자주 나오는 복사기 옆에 두고 사용하기 좋으며 20명 이하의 사무실이나 부서에 추천합니다. 대형 사무실용 세단기는 한 번에 35매의 서류와 CD카드 세단이 가능합니다. 보통 100미터 이하의 대용량으로 하루 권장량은 약 2000매 내외입니다. 스틸케이스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툭스커터날로 강력한 세단이 장점이며 보안 문서나 개인정보 폐기가 많이 일어나는 관공서, 중소기업, 은행, 대기업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동급지용 세단기는 100매 이하 서류를 자동급지하며 CD와 카드도 세단합니다. 40미터 이하의 넓은 파지암과 하루 권장량은 1000매 내외입니다. 또 많은 양의 문서를 매번 투입할 번거로움이 없어 일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일 생활건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 전국을 1일 생활건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차에 관한 현대오피스는